열악한 지원에도 좋은 성적을 내주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입니다. 2년 전 여자 배구팀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김치찌개로 회식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몸매를 맞았었는데요. 배구 국가대표팀 주장 김연경 선수도 김치찌개 회식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걸까요? 여자 배구올림픽 대표팀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대한배구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는 모습인데요. 김치찌개가 고급 중식 불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도장은 상어 지느러미와 죽순 등 30여 가지의 재료로 만든 중국 보양식입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회식 메뉴는 어찌 된 건지 좀 더 좋아진 겁니다. 이 자리를 주재한 서병문 회장은 선수들이 리올림픽에서 혈전을 치르던 지난 9일에 협회에서의 수장으로 선출된 회장인데 좀 이런 회식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잡은 회식은 아니고 선수들에게 귀국하면 다가회를 하자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 장소를 찾아보니까는 중식장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의 다가회가 고급 중식 불도장으로 바뀐 겁니다. 배구 팬들이 여자 배구의 열악한 지원에도 많은 지적을 해온 만큼 선수들이 운동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기를 배구협회 서병문 회장에게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